파워비아이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파워비아이가 필요 없는 분들도 계세요 R과 파이썬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 사실 파워비아이를 굳이 안 배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파워비아이를 배우시면 좋을 분들은 현업에서 자기의 비즈니스 도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기획이라든가 마케팅, HR 이런 쪽으로의 비즈니스 도메인을 분명히 갖고 계시면서 여기에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과 파이썬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에 보다 파워비아이를 데이터 분석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이 패스트 코리아 파워비아이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도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패스트 코리아 파워비아이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이 패스트 코리아 파워비아이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